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축산 계열화 사업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도내 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. 이에 따라 전국 전체 사업비의 63%인 130억 원을 확보해 융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업은 계열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계약 사용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동무합니다. 융자금은 무이자 2년, 일시 상환 조건이며 가축구입비와 사료비 등 계열화 사업 운영 등에 활용됩니다.